윤동식, 김준호. 윤동식, 김준호. 안드레짓, 안드레짓. 들어가. 길게. 길게. 안이 진짜 많아요. 슛. 한 발 정도 모자랐습니다, 허민호. 허민호. 한 발 모자랐어요, 허민호. 지금 안드레짓 선수가 약간 슈팅 같았거든요. 반대쪽에 슈팅하는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좋은 길 놓쳤습니다. 안드레가 사실은 지금 골 배가 고파요. 골 넣고 싶어서. 슈팅한 것 같습니다. 와! 맞지? 짧다. 짧아, 짧아, 짧아. 아, 짧아. 민호야, 몇 미리 신어, 축하? 65요. 75만 원 정도 잡았는데. 파이팅! 이렇게 해서 저렴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쩌다 벤져스와 팀 컨트롤의 여섯 번째 공식 경기. 어쩌다 벤져스가 3대1로 승리하면서 창단 이후에 2승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짜 시원한 축구를 보여줬고요. 특히 이장훈 선수 스트라이커로서 골게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해 줬어요. 오늘 경기가 가장 수비 미드필드 최전방 공격수까지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쩌다 벤져스 감격적인 승리가 되겠습니다. 창단 이후의 두 번째 승리. 오늘 반가운 소식 전해 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